한국의 라면 1위 뉴욕타임즈 선정 세계 최고의 라면 1위는 삐쨉이었습니다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욕타임즈 선정 세계 최고의 라면 베스트 10위 어떤 라면이 1위를 차지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장 11위 일본의 니신 치킨 라면 10위 일본의 토요스이산 마루찬 라면 치킨 맛 또 치킨 맛이네요 또 치킨 맛이네요 치킨 맛이니까 맛있으니까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오는 거 아닌가요? 9위 일본의 토요스이산 마루찬라면 크리미 치킨 맛 자 이번에는 크리미 맛이네요 크리미 치킨 맛이네요 8위 한국 농심 신라면 4반 7위 일본의 니신 탕라면 치킨 맛 또 치킨 맛이네요 6위 한국 농심 신라면 겉면 겉면 저는 먹어봤는데 기름기도 없고 먹을만 하더라고요 5위 일본의 니신 라오 라면 우마미 동코치맛 라면에서 동코치맛이 난다고요? 되게 궁금하네요 일본 라면이 순위권에 굉장히 많네요 4위 일본의 에이스쿡 오라이시포고 소고기맛 일본의 라면들이 계속 치킨 맛만 나오다가 소고기맛이 나왔네요 3위 한국의 용심 짜파구리 짜파구리 드셔보셨어요? 기생충 영화 보고 나서 바로 먹어봤는데 먹을만 하더라고요 저도요 굉장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 짜파구리가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외국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거기서도 외국인들이 저희 레시피를 보고 따라서 직접 만들어 먹어보고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2위 싱가포르의 프리마푸드 프리마테스트 락사라면 굉장히 기네요 1위 네 근데 이 뜻을 전혀 유출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 궁금해 무슨 맛인지 1위 한국의 농심 신라면 블랙 신라면 블랙은 뭐 다른가요? 신라면이랑? 저도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냥 신라면보다 더 맛있으니까 1위를 했겠죠 기회가 되면 한번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요 지금까지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세계 최고의 라면 베스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당당히 1위가 우리 한국의 농심 신라면이라고 하니까 괜히 기분이 좋네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주제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